갈틱폰에 스트리머 모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더 그릴 게 없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더 그려야 되죠?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 큰 화학! 완전 큰 화학이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대오리? 대둘기? 말이 안 되잖아요 대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할래? 왜? 같이 좀 놀자 해볼게요 다 비친다고요?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노래가 왜 이래? 야!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려 그려볼게요 어? 4? 4? 4? 4? 일단 나 움직이면 안 돼? 왜 코르색같이 그려졌지? 한복입니다 띵 너무 어렵네 아따고 갓 이 철수 한 번 더 정답을 맞추지 못했대 이걸 모르냐 진짜 우리 안 맞네 한복 갓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가시 가시 철사 아따고 오? 가시 철사 가시 철사 이렇게 사고 회로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황당하다 크롭티 아니에요 아 나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골랐어요 자 여러분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아 또 또 앗 잠깐만 나 이 캐릭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요? 보였어요 정답? 아 이게 담이 온 거예요 요시가 담이 온 근데 요시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앗 담 이번 제시연은 너무 쉽군요 아 이걸 몰라?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실망 1부 직전이야 쟤도 산돌?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요 빙 오케이 이건 내가 딱 그 느낌이 왔어 그 느낌이 왔어 아 안 보나있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퉤 퉤 퉤 퉤 퉤 퉤 퉤 퉤 왠케 완벽해 비행양 퉤 햄트북 양치기 양치 양아치잖아요 이걸 왜 몰라요 양이 불량 które 양아치? 어? 아치? 자연스럽게 사고해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래 어 순아 중요한 양이 빠지긴 했지 근데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양아치 너무 기뻐 오 오 artifact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오! 오를 보다! 에? 오보에 약간 오 보 이거야 좀 감을 아 그럼 에가 오를 본다는 걸 그릴걸 아... 안 올라갈 겁니다 단어들이 좀 어렵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너무 쉬웠다 아 이거 너무 쉬웠네 어? 아주 아우 아주 귀신같이 캐치하는구나 내가 이걸로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 텅 이걸로 그죠? 응 어 이걸 어떻게 알아? 오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안... 베베 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오? 모르겠어 가른 소고기였습니다 소고기가 3900원 3900원에 하는 중입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째마도씨가 마트 안 가보셨어요? 마트 가보면 이제 그 마트 문 닫을 때 되면 할인한다고 이렇게 가판대에 내놓고 7900원에 판매했던 거 3900원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얼른 물어보세요 주민님들 주민님들 얼른 물어보세요 아이유? 아이유가 뭐야? 아이유가 어딨어? 이거 아이유가 아니라 비닐 포장된 거 빛에 반사되는 거예요 와 어이없네 와 이렇게 가짜뉴스가 퍼지는구나 와 진짜 그 외계인들이 그 밀밭에 써클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냥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의미 부여하고 아이유다 의미 부여하잖아 아무리 내가 아이유랑 같은 93년생이라고 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 단어 아우 어디서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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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원 금원십 이거 나올 거 같은데 금원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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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대박!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대박.. 곤돌라.. 이 캐릭터 이름이 고은이거든요. 근데 고은이 회까닥 돌아가지고 각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린애인데 각성을 해서 10년 후에 성인의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명을 깎아가면서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버렸어. 돌아버린 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80도! 돌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추가해줬고 마지막 단어 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 랄랄라! 해서 음계를 그려봤습니다. 그럴듯하죠? 헌터헌터 안 봤어요? 아.. 헌터헌터도 안 볼 수가 있나? 현대인이?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헌터헌터를 안 보면서 무슨 재미로 사실.. 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때리려는 거 아닙니다.. 때리려는 거 아닙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왜 알았지? 약간 야! 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얼굴에 구 라고 쓰려고 했어요. 네?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 차단해. 저 사람 무서워. 지금 맞춘 사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차단해 빨리. 지금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울트론일지도 몰라. 야!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진짜 무섭다. 속다요? 그냥 야로 시작하는 모든 거를 다 써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 이걸 어떻게 맞추지? 야 만 했는데? 야구에 이어서 야자수였습니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자 여러분 이것도 마셔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마셔보세요. 이게 세상의 모든 단어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아 너무 웃겨. 나 지금 존맞았어. 야 요거트였습니다. 야거트가 아니죠? 요거트입니다. 요구르트 그리려고 했거든요. 재밌다 그죠? 갈색분 재밌네요. 뭔가 내가 갑의 입장이 되니까 나 형고들을 놀려먹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사람 놀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신나네요. 안 돼.